자 이런 아름다운 대무산 녹색의 숲속에 맨발로 걸으니까 하모니카 소리까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맨발 걷기의 기쁨이고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바로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 살아가는 원래의 모습 그 원형입니다 너무 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맨발 걷기 숲계 힐링스쿨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지금 저 꽃풀을 들고 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이시군요 자 여러분들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맨발 걷기 숲계 힐링스쿨 강남의 대무산으로 오십시오 이러한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도 합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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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